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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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점심으로 약간 뉘지오지 느낌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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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누르면 후렴스가 타지는 건가? 그럴까요? 빨간색이 꺼지면 되어졌어. 지금 누르면 꺼지지 않아. 오늘 찍고 있는 카메라도 감성샷. 이게 몬스터 페이스. 이게.. 핫퍼니. 핫퍼니. 소스에 찍어 먹나? 네. 어때? 어때? 마크예요? 마크예요? 뮤비큐 치킨이야. 소스에 찍어 먹네? 소스에 찍어 먹네? 간장해 봅시다. 소스에 찍어 먹기 regulatory. 파이팅. 그래.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입이 작은가 봐요. 이게 작다고? 난 이거 작아. 그지? 아니 많이들 이런 거 보면 한 입에 이만큼 먹는 거야 나 그만큼 안 들어가 나 그래서 내가 되게 작게 먹는 줄 알았다? 최대한 멀려도 이 맛도 먹어 빵 맛 먹는 것 같은데 이런지 고기 맛이 안 좋겠지 입이 작으니까 얘네가 다 옆으로 끄지마 맛있네요 맛있지 맛있지 고추 셀프가 더 맛있네 돌아다니면서 뭐 괜찮은 거 있으면은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우관으로 투 플러스 정해요 아무튼 정한 원호 승관은 케미가 다른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캐럿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다 오늘은 리틀 아일랜드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리틀 아일랜드야 뭐 착취 현상? 우와 제가 어떤 착취 현상인데 뭐가 한 거야? 나도 너무 순간적으로 당국센터 이게 약간 조금 빠르게 돌려 볼게요 안 내려오 아 어지러워 머리 아파 머리야 와 바람 너무 좋아 따뜻한데 바람 부는 거 래가 뭐야 래 래가 뭐야 래 툭툭 래? 이렇게 아니야? 어 어 어 어 그게 미다 아 바람을 느끼는 거죠 이랬으니까 네 faut det 사자 일毛 erklären 길이 어렴 어? 너무나 기다렸나 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쉐이크 오늘 웨이크 쉐이크 좋아서 나 스트로베리 쉐이크 넌, 나 초코뽕 뭐라고, 이런데 진짜 어, 빨리 눕는다 오, 첫 곡가를 더블로 주시네 아, 또 방송을 아시네, 카메라 안 찍겠다고 한 번 더 해주셨어 네, 형, 나 노래 듣고 싶어, 형 노래 내 노래? 슈파두파디바 나 너무 어릴 때 들은 노래라 승관이 한 4학년? 3학년 때? 4학년? 초등학교 아니야 너 9학년이었어? 그거 다이샤벨 선배님들 노래 2011 1년 나는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 버즈 버즈, 버즈 선배님들이랑 SG 언어비 선배님들처럼 좋지, 좋지, 좋지 아리랑 원래 가사가 사랑하 사랑하, 내 사랑하라고 알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사랑하는 내 사랑하래 아, 그래? 사랑하는 내 사랑하래 밝혀주세요 너무 힘든데? 선배님 사랑하는 내 사랑 그게 약간 사랑하는 내 사랑아 사랑하는 내 사랑아 어, 화면 되긴 한다 근데 내 사랑은 뭐지? 안녕 내 사랑은 내 사랑 정현이 뭐 하루종일 좋아해 로밍하는 거 같은데? 그리움이 더 낫겠어요 정바로 같은 날 저희가 지금 Hudson River에 왔습니다 딱 왔는데 시간이 좀 막락해서 밥부터 먹으려고 지금 합니다 맞습니다 브런치, 런치, 디너 되네 그래서 밥 먹으면 되겠네 그럼 저희 밥 먹으면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엔트레, 햄버거도 있고 애피타이저처럼 같이 나눠먹는 메뉴부터 아, 시켜도 되고 일단 엔트레는 이거야 여기 키티, 룸 무슨 버거야? 어떤 거? 1번 시티 와이너리 캐버넷 어니언 잼 약간 양파 무슨 소스인데 이 캐버넷 소비뇨이라는 레드 와이너를 써서 만들어온 약간 잼 같은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랍스타롤 한번 시켜볼까? 랍스타롤 맛있지 랍스타롤을 하나 시키고 응 파스타 하나 시키고 파스타 하나 시키고 파스타 하나 시키고 인사이드는 팔멘션 트러플 감자튀김 하나 시키고 아 트러플 감자튀김 그거 사이드로 하나 시키고 어 피자도 있네 어 피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성 푸성하고 너무 좋다 어, can we get one city winery burger um, one lobster roll can we get a medium? yeah uh, one livorno pasta and crab mac and cheese to that too and for our drinks, can we get one coke two diet cokes yeah and one one sprite or like whatever you have seven up one coke, two diet cokes and one sprite yes wow, you got it down yeah let's make it really fast too thank you so much that's everything? yeah, that's everything thank you thank you oh, is it possible when like the burger comes out can you like cut it into like four pieces cut it? I can act yeah we're gonna share like all the food that we order thank you thank you we share we're gonna share w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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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남았네. 이 스타 사진 찍는 쪼쪼. 우리 근데 진짜 되게 깔끔하다 오늘. 어 깔끔해. 뭔지 알지? 밥도 깔끔하고 사진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배도 탈 수 있고. 어 배도 탈 수 있고? 좋은데? 대화하는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형.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강까지 놀러 온 거지. 형 근데 카메라에도 잘 담긴구나. 아 진짜? 좋다 좋다. 아이고 귀여워. 아 저쪽 배경으로 찍을 거야. 오 I want to thank you 이거 괜찮은데? 탐나는데? 네가 먼저 왔어. 이 자식. 이게 호시가 숲의 아이를 추는 거지. 오늘 날. 멋있어. 오 야. Look at your fit, man. 좋다 좋다. 오 형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잘 나와? 오 여긴데? 이 각인데? 거기서 팔 벌리고 아까 이쪽 봐봐. 아니야 턱이. 어때 날 옆에? 날 옆에요. 감사합니다. 벤치에 앉으면서 약간 내가 이 자리 내가 그 옆에 그 옆에가 내 자리인 마냥. 내가 슈아 옆에가 내 자리인 마냥. 그 느낌을 줘 알겠지 형? 맞아. 일루와 한번 해줘요. 어디가 일루와. 하하하하하하 어 나 불렀어? 호시야. 어 자기야. 호시야. 나도 찍어줘. 자기야. 나도 찍어줘. 자기야. 나 좀만 옆으로 가봐. 좀만 옆으로 갈까? 알겠어. 잘 나왔다. 잘 나왔어? 티카 누나. 안녕. So cute. This is Bo? Bo? I'm sure. Hi Bo. Hi Bo. 밥 먹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또 찍다가 배 타면 되겠다. 배 타고.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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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랑. 배럿들은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요. 테럿들과 함께 라면? 어? 난 너 라면? 감사합니다. 네. 다시 생각해고. 오늘 너무 깔끔하네. 바로 나와서 밥 먹고. 밥 먹으면 그냥 사진 찍고. 또 가서 사진 찍고. 배 타고. 배부르지?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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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아. 손잡아. 오운 윙크까지. 날씨가 약간 좋으면서 안 좋으면. riddid 해. 약간 데이트 느낌 영이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영이 파트지 요즘 힘든 거 알잖아 사실 잘렸어 눈치로 해서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너밖에 없어 고마워 내가 로코를 좋아해 로코를 좋아해 진짜 로코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추천하는 거는 있고 있고랑 I'm the captain now 근데 지금 여기 분위기에 맞는 거는 permanent vacation이랑 뭐야? 이런덜 찾다니 Hello Hi Yeah, I think we're ready to order Okay So we're ready? Yeah? Yeah, that'll be out for you Thank you 딴 데 봐봐 그렇지 그렇지 오 나 잘 찍는 거 같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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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수님 뭐야? 잘 찍었는데? 잘 찍었는데? 찍었지? 너무 귀엽습니다 와 이런 우연을 찍다니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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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Cheers Thank you Cheers Cheers I'm going to say Cheers 귀엽다 이거 수박 주스가 생겼다 Do you have like any like appetizers that we could share? Yeah, yeah We have like for our sides We have fries Right Marinated olives And simple vegetables We have like shrimp cocktail Shrimp cocktail We have uh Shrimp cocktail 좋아해? 오 좋지 Yeah, can we get one shrimp cocktail? 이게 진짜 맛있대 진짜 특이하다 한 입 먹어볼래? 그건 어때? 이거는 달달해? 달달하고 크나클라다네 오 크나클라다네 That's right 좋지? 진짜 좋지? 그리고 지금 정차되어 있는데 그게 타고 있는 것 같아 새우를 한번 먹어볼까? 레몬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근데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계속 마시니까 또 맛있어 매력이 있어 새우를 하나씩 먹어볼까? 아 싱싱하다 응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해 오늘 하루가 우리 맛을 여기 찾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완벽하게 이것도 완벽하게 맞아 짱 좋아 이게 완전 너무 좋아 이게 완전 짱 좋아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칵테일을 한 잔 하러 왔는데 저는 원래 술을 잘 안 마시는데 물론 콘텐츠 사항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슬 라이브 못해가지고 또 차린 건 줄계도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뭐 고잉 세븐틴도 요렇게 고잉 세븐틴 동생? 응. 나 흔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막 취한 정도는 아니고 딱 알다 알다. 기분 좋은 것 같아. 아, 칵테일이 맛있으니까 먹기 편하다. 그냥 소주는 너무 써. 저희는 이제 배 타러 갑니다. 배 타러. 방금 배를 탔지만 배 타러. 와, 고급 조금 한 잔 먹었다고 살짝 알딸딸하네요. 야, 근데 나도 살짝 알딸딸. 아, 이게 배가 약간 출렁출렁거려서 그런가 봐. 나 처음에 칵테일 한 잔으로 알딸딸한 적. 좋은데? 와, 너무 배부르다. 오, 살짝 알딸딸하네. 딱 기분 좋을 정도. 어, 딱 기분 좋을 정도. 난 이게 딱 좋아. 딱 좋지. 응. 어, 형. 어, 사촌. 시아 형 사촌 분 덕분에 이렇게 배 탑승하게 배웠습니다. 배를 타보네요. 대박. 출발. 출발. 초록색 줄 보이지? 그걸 땡겨. 땡기고. 어, 땡겨, 땡겨, 땡겨. 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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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직이야, 아직이야. 완벽해. 완벽해, 끝.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은 경험을 봤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와 사진으로 많이 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어제 공연하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희 둘이 뭐 할까 하다가 마침. 마침. 맞아. 지인분 덕분에 이렇게 이제 보트를 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었다. 알 라잇. 알 라잇. 그럼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Go home. Going home? We're going home. We're going home. Go home. We're going home. We're going home. We're going home.